안녕하세요. 수학 영역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여름방학은 역전의 계기다. 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전교 180등이었어요. 전교 180등. 그러다가 이제 고2 딱 올라가면서, 그렇죠? 고2 올라가면서 바로 전교 2등으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갔거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된 게 바로 여름방학 때 공부를 진짜 제대로 했거든. 그게 처음 1학기 때는 적응이 잘 안 돼요, 학교가. 그리고 이 그 문과 들어가고 이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그 전에 겨울방학 선행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 이제 1학기 지났으니까 웬만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죽자고 공부하면 바로 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놀거든요. 이게 성적은 은근히 상대평가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안심하고 놀 거란 말이야. 이때 내가 공부를 해두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름방학은 언제부터야? 여름방학은 기말고사 끝난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학하기 전까지 한 대략 한 열흘 기간이 있잖아. 방학 전 열흘 정도 막 이 뭐 성적 처리하고 그러면서 막 놀잖아요. 수업 분위기도 안 좋고 그때가 기회야.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또 방학이 언제 끝나? 8월 중순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학기 딱 들어가면 역시 또 정신 하나도 없죠. 애들 막 어수선하잖아. 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발표 전까지는 애들이 막 놀잖아요. 그것도 기회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남들이 할 때 공부하는 건 평범해. 남들이 안 할 때 몰래 공부하는 거. 그게 진짜 성적을 많이 올려줍니다. 뿌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7월. 7월 6일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이게 여름방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짧지가 않지. 엄청 길어. 이동안에 별거 별거 다 할 수 있어. 일단 첫째, 뭐 해야 되냐고?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수학은 단계적으로 학문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뒤에 거 엎어쳐도 안 돼요. 결국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앞에 거 공부한 것 중에서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단원이 있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어. 행렬 안 해도 돼. 행렬 괜찮아 안 해도 돼. 근데 지수로그는 해야 돼. 왜? 나중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 위주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행학습.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선행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여름방학 동안 공부하고 나면 기대감이 있잖아. 기말고사. 당장 2학기 중간고사에 성적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공부를 안 해놨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야. 이 학교 수업을 일단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결과도 안 좋고.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 그러니까 공부했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학생들이 축 처진단 말이지. 그래서 성적을 어느 정도라도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선행학습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구체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방학 시간관리.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만약에 학교를 간다. 그러면 좋죠. 근데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대기업의 CEO들이 있어요. 대기업 CEO. 이른바 재벌들 또는 사장들 있지. 이 사람들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한다고 가정을 하고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놔요.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은 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랑 지시를 내리는 거랑 그치?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죠. 그런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겠어. 이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이 하루 계획이 잘 세워져요. 그래서 밤에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늦잠 한번 자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런 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잠은 잘수록 더 많이 늘어.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길들이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기 친구들 생각해봐. 이거 진지하게, 냉정하게 누구는 만나면 놀지 누구랑은 얘는 노는 친구들이야 얘네는 만나면 무조건 놀아 그런데 누구랑은 만나면 공부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만나라서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은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나면 노는 친구들 걔네들은 친구 아니야? 걔네들하고 절교?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노는 친구도 노는 친구만큼 중요하거든. 그 친구들도 중요해. 왜 맨날 사람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는 친구들하고 이 노는 시간을 내 스케줄에 맞춰줘야 된다고.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때나 전화하면 무조건 콜 그렇게 싼 친구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싸게 놀지 마세요. 비싸게 노세요. 무슨 말이냐? 친구들로 하여금 얘는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언제 전화하면 통화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언제 놀자고 약속을 잡으면 그때는 노는 게 가능한 친구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친구들이 내 스케줄에 맞춰.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리고 놀 때는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맨날 공부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노는 타이밍과 공부하는 타이밍을 구별을 잘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꼭 놀 때만 나한테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친구들을 길들여야 돼. 알겠어? 노는 친구들은 그 타이밍에 놀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획적으로 놀자. 자, 이거 그냥 내 말 안 듣고 이것만 보면 학생들이 황당해할 텐데 봐라. 이제 여기라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일주일 있잖아. 방학 1주차 그리고 이제 방학 6주차 또는 7주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휴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물놀이를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나름의 그런 계획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짜두세요. 알겠어? 그렇게 계획을 짜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좀 힘들고 피곤해. 그렇지만 며칠만 참으면 그거 가잖아. 며칠만 참으면 놀러가기로 됐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방학을 실패하지 않고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비형을 선택했을 때는 이과를 왔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죠. 그쵸?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이게 1학기 지나 보고 나니까 장난이 아니지. 그치? 일단 제일 먼저 무서운 게 진도 너무 빨라. 학교 진도가 너무 빠르죠. 자 그 다음 거기다 플러스 등급 너무 안 나와. 너무 안 나오지. 왜? 다른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충고 하는데 2학년 때는 생각보다 등급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공부하니까. 처음엔 다 공부하기 때문에 등급 변화가 거의 없어. 오히려 떨어지지. 그러니까 1학년 대비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이른바 1학년 때 공부 좀 했다는 애들 전부 다 이과 왔을 거 아니야. 수학 좀 된다는 애들.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등급 깔아주는 애들은 전부 다 A형으로 가있을 거 아니에요. 내 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등급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다 떨어졌을 거예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견뎌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과 B형 내에서 이탈자가 나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은 감이 없는데 3학년 돼가면서 A형으로 바꾸는 애들 은근히 많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탈자 다 조금 있으면 다 포기하게 돼 있어. 걔네들이 포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다려. 버티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너네는 포기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 게 자연계 2학년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너무 금방 멘붕이 와. 그러니까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버리잖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쯤 보면 애들 중에서 나는 내신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애들 있어. 수시로 안 갈 거야. 정시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내신 포기? 내신 포기? 그러면 큰일 나. 왜냐하면 수시가 되게 중요해지거든. 고3 되면. 내신으로 대학 잘 가는 애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봐봐. 고1 과정 내신 반영은 20%밖에 안 돼. 고2 과정이 30%고 고3이 50%야. 알겠어? 그리고 고3 50%는 고3 1학기 중간 기말 까지만 엄청 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가. 알겠어? 그리고 일부 학교는 1학년 과정 내신에 반영 안 하는 학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내신에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잘 봐봐.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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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고2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시간에 딴 과목 공부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중요해. 반복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듣고 또는 학원에서 듣고 이렇게 세 번 정도는 돌려야 완전히 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신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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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라. 수학 1은 당연히 복습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모의고사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가끔씩 골때리게 수학 1 전 범위를 막 기말고사 범위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 하면 재미없어. 중요한 거 먼저 해.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수학 1에서 지수로그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왜냐? 수학 2하고 적분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지수로그 당연히 함수까지죠. 지수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거는 꼭 이번 방학 동안에 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수열은 너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그냥 등차 등비 시그마까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대신 극한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세요. 극한. 왜냐고? 여기서 다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학 1은 지수로그 함수랑 극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복습 복습을 해야 되고 수학 2하고 적분 통계인데요. 여러분 통계 어차피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까먹어나 그러지 말고 나중에 고3 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나 큰 성적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 2하고 적분 제대로 공부하세요. 알았어? 물론 이거 다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거 해야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2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치? 아직 시작도 안 했던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수 2하고 적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거 못하면 이거 못할 거고 그치? 그리고 이거 할 거면 무조건 얘 했어야 되거든.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무조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수학 2하고 적분은 무조건 복습 그리고 선행 이렇게 얘를 끝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 2학기 커리큘럼을 미리 알아봐야 돼. 알았어? 2학기 진도가 뭐가 나갈 것이며 그리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2번만큼은 2학기 때 확실하게 역전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기아 벡터는 얘네랑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과? 그런 애 없습니다. 이과는 이 4개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병행학습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요거 시작할 때 여기 기아 벡터 부분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잘 봐봐. 1차 변환 2차 곡선 그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험범이다. 그러면 공간 벡터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단원 간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에 부분 몰라도 그냥 2학기 시험범이 미리 선행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범위에 맞춰서 선행을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혹시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바보야? 바보라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단지 선행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선행만 해두면 학교 수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수학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학습을 꼭 하도록 자 근데 말이죠 우리 이과생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 치명적인 친구들 있어. 5등급 6등급 이하인 친구들 그치? 보통 그런 경우 학생들은 이게 수학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단지 암기과목이 싫어서 간 거죠. 외우기 싫어가지고 이과 간 거 아니야. 그쵸? 아 근데 자연계는 전부 다 암기과목이야.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5등급 6등급 이하인데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4등급인데도 수학에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거 고등수학 상하 특히 하를 이번 방학 하를 이번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고등수학 왜 고등수학 하가 영향을 주냐면 여기서 도형의 방정식 예를 들어 직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함수 함수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 영향을 줘. 알겠어? 그래서 도형과 함수를 못하면 여기 수학 2 미분이랑 적분에서 완전 망합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여기서 점수 안 나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방학 때 여기 고등수학 하를 공부를 끝내줘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지 어 그래 자연계는 할 게 많아 근데 고3 되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고3 때 그거 다 미뤄뒀다가 고3 때 다 못하면 그 재수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세요. 미리 지금부터 교획적으로 알겠어? 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랑 그치? 이거랑 그리고 자 요거랑 요거를 할 거야. 요거 요거 요거를 알았지? 근데 이거는 빨리 끝나겠죠? 아 이거 빨리 끝나지 않을까? 빨리 끝내 어? 이걸 빨리 끝내라고 이거는 그냥 집중적으로 바박 해버리면 돼요. 아 이거는 삼각함수까지 또 해야 되는구나. 삼각함수를 잘해야지 여기 수학 2 잘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그치? 그러면서 이거 끝내고 나면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계는 자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다루게 돼 나중에 왜? 여러분들 보통 자연계 출신들이 나중에 뭐 해요? 뭐 의사라든가 뭐 뭐 이런 거 한의사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치? 만약에 의사 그쪽 계열로 간다.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다룹니다. 잘못하면 죽이잖아요. 그쵸? 라든가 또는 만약에 자연계를 갔는데 건축이라든가 무슨 토목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다리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잖아. 그거 잘못 설계하면 어떻게 돼? 다리가 무너지죠. 그쵸? 여러분들 자연계를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이 손끝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연계 과목은 다 그래. 그렇다면 봐봐. 내 손에 의해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다면 침이 돼야 되겠죠. 꼼꼼해야 되겠지. 그치? 대강 대강 퉁 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단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수학만 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하루에 한 12시간 공부만 해도 괜찮아요. 수학은 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 진짜 재밌어집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성적이 무섭도록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어오르잖아. 그러면 그때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작정하고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선생님 강의 중에서 추천할 거 없습니까? 그러는데 봐봐.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정리해 놓은 게 수포자 중고등 기초랑 중고등 수학의 기초 이거 중학 수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4등급 이하인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을 위한 고등 수학 총정리가 있어요. 이거 좋아. 교재가 후졌다고 애들이 교재 타령은 하는데 그래도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자 수능을 위한 중고등 수학 이거는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이 이거 내신 기준으로 근데 일반고 내신 너무 공부 안 하는 학교 내신 말고 공부 그래도 좀 하는 학교 있잖아. 3등급 이상은 수능을 위한 고등 수학 총정리 그런데 이제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수포자 중고등 수학의 기초 이거 압축 강좌도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수능 과목 공부를 할 때 선행학습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선행학습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포자 중 수포자 개념 수포자 개념 시리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수포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자야.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수포자는 수학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수학을 포기하지 아는 사람입니다. 알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개념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 개념 학습 너무 좋아.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딱딱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동시에 내신 문제 그리고 또 내신을 약간 수능 스타일을 꼬아서 내는 학교 있죠? 그런 학교도 여기 있는 문제들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학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돼. 질질 끄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딱 방학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이번 여름방학 남들이 놀 때 내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어 중간고사 그치? 9월 말 10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에서는 확실하게 성적을 올린다. 그러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걸 계기로 거기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더 더 더 잘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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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